자, 우리 드디어 표를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SQL을 이용해서 표를 만들고 또 데이터를 추가하고 읽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것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표를 생성하는 걸 먼저 해볼 겁니다 그럼 이 수업은 분량이 상당히 길어요 20분 정도 되거든요 흐름이 끊기가 좀 애매해서 길어져 버렸는데 여러분 시간을 조금 확보하신 다음에 수업을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프레시트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긴 표를 만들 거예요 아이디 타이틀 디스크립션 본문이고요 생성일 그리고 글 쓴 사람 그리고 프로필 소개 이렇게 되어 있는 총 6개의 컬럼으로 되어 있는 표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SQL이라는 컴퓨터 언어로 표를 만들 건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이 표를 만드는 작업을 위해서 SQL문을 직접 짜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너무 외우려고 하거나 심란해 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코드가 복잡해서 힘들게 느껴지실 건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지금 다섯 건이거든요 다섯 건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는 전혀 경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건데 우리의 데이터가 1억 건이 있다 우리가 해야 될 표가 수백 개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 많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간이 스프레디시트로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극복하게 해주는 게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제 얘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우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좀 해볼게요 mysql-u root-p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openTutorials 라고 하는 스키마를 만들었으니까 use openTutorials까지 해서 그 openTutorials를 사용할 준비를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테이블을 생성하는 거니까 자신이 선호하는 검색 엔진에서 createTable 어디에서요? in mysql에서 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검색 결과들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검색 결과들이 있는데요 그 공식 문서에 있는 createTableSyntax 라고 돼 있는 걸 보시면 보자마자 닫고 싶어질 거예요 예 왜냐?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복잡하죠? 예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이것보다는 우리가 예제를 참고하는 게 더 좋아요 밑에 예제가 있으려나요? 자자자 자 전략을 좀 바꿔서 이런 팁도 좀 알려드릴게요 Cheat Sheet 라는 게 있어요 컨닝 페이퍼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잘 정리정돈 해 놓은 게 Cheat Sheet예요 예 뭐 시험 볼 때는 그게 불법이지만 우리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아주 좋죠 mysql에 대한 Cheat Sheet 로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거고 다 좋아요 그 중에서 저는 이 링크를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랑 똑같은 페이지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각자 찾아서 자신한테 맞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 쭉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Create Table을 할 때는 형식이 이렇다 라고 형식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예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예제와 형식을 번갈아 가면서 코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우선 자 Create Table 그리고 여기 테이블명이 들어오네요 저는 여기다가 Topic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이름은 아무거나 하면 되는데 저는 글을 담는 표의 이름을 Topic으로 할 거예요 Topic 그리고 괄호 열고 그리고 여기서 엔터를 치면 세미콜론이 있지 않은 이상 실행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세미콜론이 등장할 때까지 됐죠? 그리고 여기서 한 칸 정도 띄울게요 여기 띄우는 이 공간은 이런 마음이에요 안 하셔도 되고 근데 가독성이 더 좋잖아요 저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 컬럼은 id에요 id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컬럼 옆에 바차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얘가 뭔지를 보면은 컬럼의 이름 옆에 Type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즉 이 id라고 하는 컬럼이 컬럼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가 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엑셀의 경우에는 스프레드 시트는 여기 숫자가 들어와도 되지만 여기에다가 누가 문자를 넣는다고 아무 문제 없죠 즉 넣기에는 편해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꺼내서 어떤 처리를 할 때 이게 아이디 컬럼에 들어 있는 값이 숫자인지 문자인지 날짜인지 스프레드 시트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 너무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제한이 생겨요 데이터를 꺼낼 때마다 얘가 어떤 데이터 형식인지를 체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데이터가 입력 되어버려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람한테 정정을 요청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스프레드 시트랑은 분위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분위기가 상당히 삼엄해요 엄격해요 그래서 여기에 아이디 값으로 숫자가 아닌 문자를 넣으면 아예 데이터베이스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불편하지만 나중에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 컬럼으로는 숫자만 오게 한다 그중에 정수 정수가 영어로는 인티저거든요 그럼 제가 이 아이디 컬럼에 정수가 오게 하고 싶다면 제가 검색을 해야죠 MySQL에서 컬럼의 데이터 타입이 넘버 넘버가 넘버만 오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되어 있는데 음 뭘 보면 좋을까요 자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아 이게 참 매뉴얼이 장황해가지고 계속 쉬운 걸 찾으시면 됩니다 음 여기 보니까 MySQL에 데이터 타입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 정리해 놨네요 그럼 똑같은 페이지 볼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니까 숫자 데이터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int라고 되어 있는 것 즉 int라고 하시면 된다 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보니까 그냥 다 풀어서 인티저 정수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정수는 마이너스 1 숫자 0 양수 1 이것들이 정수예요 그리고 소수점이면 정수가 아니에요 이런 숫자들을 정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int라고 데이터의 형식을 정하면 이 범위에 있는 숫자를 기록할 수 있다 저것보다 더 큰 숫자는 기록하지 못한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int라고 하고요 괄호에는 여러분이 이 숫자를 몇 글자만 화면에 출력되게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적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11자리만 기록하겠다가 아니라 11자리만 출력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치트 시트로 가서 여기 보니까 어 여긴 낫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낫널이 뭔가를 보니까 여기 형식상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네요 여기다가 일단은 낫널이라고 할게요 자 널은 뭐냐면 정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낫널은 정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에 이 id 값은 이 각각의 행들을 구분하기 위한 일종의 사번 학번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번호가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id를 not널로 지정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 데이터를 나중에 추가할 때 데이터를 그 id 값을 지정을 안 하면 아예 거절을 해버려요 입력을 입력을 안 해버린단 말이죠 반드시 값이 있어야 된다 라는 뜻이 낫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어 여기에는 조금 애매하게 나와 있긴 한데 오토 인크리먼트 라고 써주세요 오토 언더밭 인크리먼트 자 인크리먼트는 증가하고 오토는 자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데이터 행을 추가할 때 이 각각의 행들의 식별자로 id 컬럼을 쓰고 싶다면 이 id 컬럼에 들어오는 값은 다른 행들의 id 값과 절대로 중복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새로운 행이 추가될 때 예를 들면 여기에 db2가 추가된다 라고 할 때 여기 있는 이 값을 이전 행보다 1 증가된 6을 넣게 되면 얘는 이제 중복되지 않으니까 식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야기 어려우시겠지만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id 값은 자동으로 일식 증가되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공감이 안되실 수 있지만 자 그리고 컴마 엔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컬럼 하나를 정의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들어와요? 여기 제목이 들어옵니다 제목 자 제목은 어때요? 여기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이 숫자인가요? 문자죠 그리고 문자의 길이가 엄청 큰 문자가 들어와도 괜찮아요? 아니죠 보통 제목은 너무 길게 하면 우리가 막는 게 더 낫잖아요 그쵸? 자 그런 경우에는 뭘 쓰면 되냐면 이런 건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string string은 문자라는 뜻이에요 문자의 데이터 타입 중에서 보면은 바차 라는 게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바는 여기 적혀있네요 variable 바뀔 수 있는 그리고 차는 캐릭터 약자입니다 캐릭터는 문자라는 뜻이에요 즉 길이가 뭐 가변적이라는 뜻인데 그건 내부적인 사정이고요 여기에 뒤에다가 바차 뒤에다가 사이즈 값을 정해주게 되면 이 사이즈 값만큼의 문자가 저장이 돼요 일단 진행하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저는 여기다가 title이라고 쓰고요 바차 그리고 여기다가 백이라고 쓰면 이건 무슨 뜻이 되냐면 백 글자 이상이 넘어가면 잘라요 그리고 백 글자가 넘어가지 않는 문자까지만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차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목은 없으면 안 되죠 not null 하고, 엔터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했어요? title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descrip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찾아봐야죠 언제나 검색입니다 그럼 보시면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maximum size of 65,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65,000 글자까지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medium 텍스트 long 텍스트가 있는데 long 텍스트는 4기가까지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캐릭터로 치면 이 몇 글자예요 맞네요 그럼 왜 처음부터 그냥 long 텍스트로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컴퓨터는 물리적인 기계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long 텍스트로 한다는 것은 이 컴퓨터의 저장 공간을 미리 long 텍스트를 담을 수 있는 만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크기에 가장 가까운 사이즈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데이터가 적을 땐 상관없는데 많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description 이거 스펠링 틀리기 쉬우니까 잘 하세요 텍스트 정도 하겠습니다 65,000이면 충분하죠 그리고 본문은 값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null 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created 데이터 타입은 여기서 봤을 때는 검색해 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MySQL 데이터 타입 중에서 날짜와 시간을 모두 표시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검색어는 date ntype 이 정도로 한번 검색해 보죠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럼 저랑 똑같은 거 들어올 필요 없어요 아셨죠?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이 나오고 샘플이 있는데 보니까 데이트는 년, 월, 일 타임은 시간, 분, 초네요 데이트 타입은 이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을 씁시다 데이트 타임 데이트 타임은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not null 꼭 지정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create까지 했으면 이번에는 author author는 이름이고 이름은 그렇게 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바차에서 한 15 정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바 자 15 만큼 하고 끊고 이름은 없을 수도 있죠 익명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프로필은 역시나 뭐 길 필요가 없겠네요 바차 200 정도 값이 없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치고 괄호 열고 세미콜론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렇게 제가 뭘 빠트리면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저 지금 동공지진을 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다시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우리가 입력했던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물론 이렇게 보기 좋도록 살아나진 않지만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빠트린 것을 또 추가해야겠네요 빠트린 게 뭔가를 cheat sheet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프라이머리 키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뒤에 스튜던트 아이디라고 돼 있는데 이 스튜던트 아이디가 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스튜던트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을 프라이머리 키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가 되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자 봅시다 아이디 컬럼을 제가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면 이렇게 돼요 제가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데 이 데이터에 아이디 값을 제가 직접 지정해서 오토 인크리먼트를 쓰지 않고 얘를 4로 한다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거절해요 왜? 아이디 컬럼은 프라이머리 키고 프라이머리 키는 각각의 행을 식별할 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컬럼인데 이 값이 이미 있는 PostgreSQL의 아이디 값과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 지금 여러분이 챙겨두셔야 될 의미는 중복을 방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완벽한, 완전한 정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괄호를 치기 전에 이 끝에다가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잘 한번 해보세요 컴마 잘 안되면 제가 공유해드릴 코드를 보십시오 프라이머리 키 뭘로 하겠다고요? 아이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아마 퀄이 OK가 떨어지면 잘 된 것일 거예요 저는 토픽을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됐네요 테이블을 한번 지워볼까요? 여러분 지우지 마세요 drop table mysql 이렇게 했더니 검색 결과 보시는 것처럼 drop table table 이름을 쓰면 지워집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명령인가요? 데이터가 1억 건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테이블이 삭제가 됐고요 정말 삭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show tables 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 여기서 위쪽 화살표 키를 몇 번 눌러 가지고 이 화면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엔터 했더니 query OK 그리고 query OK가 떴으면 잘 됐다는 얘기고요 정말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show tables 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했더니 이제 topic 이라고 하는 것이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해보니까 이런 에러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재현이 안 돼 가지고 제가 별도로 써서 보여 드리는데요 여기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you must reset your password 그래서 패스워드를 새로 바꿔야 된다 어떤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create table이라는 명령은 되게 중요하고 위험할 수 있는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MySQL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자동으로 기본 비밀번호를 발급해 줬을 때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 위험한 명령을 하기 전에 우리한테 비밀번호를 바꾸고서 하라고 요청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찾아보지 못했지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 에러 자체를 카피하셔서 찾아보시면 여러분이랑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뭔가 좀 간단해 보이는 거 여기 보니까 인기가 제일 많은 것 중에 이렇게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그러면 저렇게 해보는 거죠 물론 실제로 서비스 할 때는 그런 무책임한 방법으로 해보는 그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공부 중이니까 패스워드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앞으로 root 계정으로 사용할 패스워드를 적습니다 학습용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비밀번호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이렇게 어이없는 비밀번호를 쓰시면 안 돼요 즉,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테이블을 1, 6개로 바꾼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엔터 치고 위쪽 화살표 눌러서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다시 만든 다음에 엔터 치면 아마 아까 그런 문제가 생겼던 분들도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상당히 길었는데요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